엑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1,000원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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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이 형태님, 긴급 소집입니다.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 부탁드립니다. 네? 어, 그게...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.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던전 브레이크라니... 내가 할 수 있을까? 네, 알겠습니다. 할 수 있어. 아니, 해야만 하는 일이야. 신속히 피난 부탁드립니다. 비버야! 빨리 힐 좀 줘요! 전방을 조심해요. 유리한 어떻게 해? 해냅시다. 사용할 수 있을까? 점점 절이 운동을 받기 위해서. 욕을 잘 받는 게 아니었다. 습기 같이 걸을래요? 전방을 조심해요!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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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전화는 뭐 죽어요! 비봐요! 언니 뭐해요! 빨리 힘 좀 줘요! 뭘 멀뚱히 있어요! 네! 뭐야, 저 사람. 왜 저렇게 덜덜 떨어?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여요? 정신 똑바로 치려요! 너무 심하게 말했나? 아니야.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힐러는 얼마 안 가서 죽을지도 몰라. 사냥감이야. 사냥감은 좀 잡아냈다는 것을 끌어가면서 피할 수 있다면... 상현감은 좀 쉬게 말하면 더 가 bolt에 맞춰서 만들어놔야 돼요. 쟈로에게는 암호가 나왔어요. 진짜 많이 넓은 적. 치센 0s 4s 5s 5s 6s 5s 6s 3s 7s 5s 아, 이제 아마도? 이 암호니까. 이 암호는 모르겠네요. 곧 아는 걸쾌는 걸 쭉쭉하겠다고. 그곳에 있는 곳에서 ... 자, 우선이 멍게 잘 어울린다. 어, 제가 마신 걸쭉쭉한 거였다. 이건 하나씩 묵수로 다가오고, 사역을 자격한다고 할 수 있겠죠. 다른 곳에서 제한이 배려는 걸쭉쭉한다고 합니다. 으악!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, 이곳에서 에디엘을 찾는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따가 적금지 않음. 1-3-4-5-1 이따가 적금지 않으셨는가? 1-3-2-1 이따가 적금지 않습니다. 1-3-4-4-5-1 2-4-5-4-5-1 2-3-4-5-1 3-4-5-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